시작하면 되나요? 응. 로그인하셨습니다. 매출까지 준 줄 알았겠지? 천천히. 출발. 전부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? 우와. 좋아, 잘했다. 아이고, 나 그래도 걱정한 게 700대로 떨어지면 어떡하나 했는데. 여기서 많이 팔았다. 많이 팔았다. 제가, 제가 메꿀게요. 이거 제가 얼마 지내고. 우리는 매출 거의 없을 건데, 2호점은? 그럼 2유로로 가자. 2유로야? 그 깔라마리 하나 먹을래? 깔라마리. 깔라마리. 서비스 막 주는 거야, 동네 사람들이랑. 우와. 야, 우리 300유로로 했어? 그럼 우리 150개 판 거야. 우와! 정말 팔았다. 정말 팔았다. 하나에 2유로니까. 우리 하나에 2유로씩 팔았거든. 우와, 151개? 대단하다, 진짜. 대단하다, 정말. 둘이서. 셋이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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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뭐야? 뭐야? 열렸어, 뭐하나? 어? 뭐야? 열렸어, 뭐하나? 어. 이제 반주의 무대는 골목이 아니라 산세마시안입니다. 뭐야, 뭐야. 힐링포를橋을 줬을 위원히 파는 곳이 많아. 뭐하는 거. 또 원하는 거. 어? 네. 해. 안 dor고. 배우, 예. 너희. 네. 이거 못하니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선세바스탄에서 1등을 달성하라는데. 에이, 저거 말도 안 되지. 이젠 골목 말고. 근데 양쪽을 합쳐서 봐야 되잖아. 가게를 두 개 하는 이유가 뭐야. 매출을 합산해야지. 합산 나오네. 합산 나오네. 1294. 역시. 오. 1340. 1257. 오, 이거 비슷해, 비슷해. 비슷해, 비슷해. 뭐야, 뭐야. 어? 1757. 인식당이 그거구나. 남. 저 좀 해 볼 만한데. 그러게요. 우와. 오, 오. 오, 오. 오, 오. 오, 오. 핀촛바. 아, 2호점이 있는 핀초고리의 제곱탑이면 무려 못 이겨. 사람이 매우 터지는덴데. 고기는 관광객. 이제 반주는 꼴찌입니다. 그걸 굳이 꼴찌라는 것까지 해. 그럼 오늘 목표는 두 가게를 앞에서 3천 유로? 3천? 3천? 3천 유로 해보자. 우리가 여기서 장사하는 최고의 배치료 오늘 나올 수 있어. 맞아 맞아. 진짜 잘해야 돼. 저로의 찬스다. 그러니까 니네 계속 음식 준비하면서 몇 인분이 계속 계산을 해야 돼. 천인분이 되나 안 되나 안 되면 빨리빨리 얘기를 해야 돼. 천인분이요? 천인분 준비 하나 해볼까요? 아, 해야지. 그럼 3천 5백 팔아야지. 천인분 오케이. 그러니까 우리한테 절대절명의 오늘이 기회야. 천열 시 75immune. 산천 4크 mejis의erness. Delete,podcast. 천일 Rider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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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자 출발. 출발, 출발. 열팩 3대구상. 튀김가루 3대구. 잠깐만, 이거 좀 더 사자. 어마어마하다. 천인분. 여기 한 40조로는 들어간다. 40조 세이블. 하나, 둘, 셋. 천인분이면 이게. 갑이 감이 안 온다, 이게. 갑이 감이 안 온다. 양이. 이거 엄청 많이 사야 되네. 이거 좀 큰 걸로 없나? 아우. 박스가. 존. 우리 괜찮아? 이게 뭐야, 둘이. 야, 이거 봐. 두 개야, 이게. 이런 게 두 개야. 이렇게 하는 거야, 장사. 그지, 오빠? 어, 무조건 모자르다. 원래 이런 거야. 배운 게. 저희 깐 양파 하나 더. 아니, 쟤네 양파 아직 안 실었을까? 실었어? 야, 니네. 야. 니네 카트 하나 갖고 택도 없을 건데. 카트 하나 갖고. 야, 니네 참치 김밥 하려고 참치 산 거예요? 네. 마요네즈는? 샀어요. 샀어요? 오케이. 튀김가루 골라봐. 이거는 튀김가루, 여기 있네. 그렇잖아. 네, 이거 튀김가루예요. 스페인 스타일. 이건 박력이잖아. 오빠, 우리 괜찮은 거야? 괜찮은 거야? 그럼. 근데 선생님, 참치를 흐물흐물하지 않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? 없어. 마요네즈는 무조건 흐물흐물해지지. 이렇게 딱 잡아주잖아. 근데 아마 내가 봤을 때는. 이거 삶아서 참치랑 같이 버무려봐. 아, 우와. 왜요, 선생님? 마요네즈랑 참치랑. 그러면 이게 나중에 물기를 빨아드릴 거야. 아, 좋다. 대박. 대박. 마요네즈랑 버무릴 때 이걸 넣어서 버무려서 놔둬봐. 그러면 물기를 빨아드릴 거야. 그래서 약간 조금. 아, 좀 이렇게. 잘 살 수 있어. 그러면. 석경. 살았다. 아니, 근데 안 그래도 진짜 힘들어. 그거 딱 봐도 그게 어려워 보였어. 선생님 왜요? 저희 선생님한테 배운 거. 선생님한테 배운 거 그대로 하는 건데? 야, 이거 차에다 실을 수 있나? 아, 햇빛 봐. 오늘 날씨 봐. 천명 오겠는데 진짜? 일하기 좋은 날씨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아이고. 수고하셨습니다. hilft, 이제 잘해뵜 Meh etc. 사장님에게 정보를 소개해주세요. 파티의 단계의 정보를 소개해주세요. 업체 동영상은 만나기로 진행해주세요. 그리고 전주 및 많은 정보를 소개해주세요. 가사izar 차근의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사장님의 정보를 소개해주세요. 울상 reven GP 도전 아니 아니 50대 50으로 해봐 오빠 물을 좀 많이 잡아? 잠깐 봐줄게 응 무조건 괜찮아? 그거보다 좀 덜 넣어도 되는데 그 정도 해봐 근데 좀 지려도 되니까 이거 중요한 건 끝에까지 바르는 게 제일 힘들어 이게 다 떨어져요 내용물이 다 김밥을 쌀 수 없는 밥이네 찹쌀 기계가 없어서 그래 찹쌀 기계가 찹쌀 있으면 찹쌀을 사서 섞어야겠다 한번 이따 가자마자 해보자 오빠 가자마자 밥 먼저 섞어가지고 넣어보자 좋아 잘 되라 맛있게 되라 3시까지 재료 준비 다 해보자 응 지금 1시 반 응 계란 쥐단을 하고 계란 쥐단을 하고 1시 반 2시 반 모집사 нач실에서 모집사 바레와 했던 모집사 Christmas 구멍 그냥 이렇게 썰어서 두껍게 하나씩 넣어서 10개 정도 나온다고 치고 200개니까 20번 계란 18번 더 하면 되고 저거 당근 채 썬 거 어디 큰 통에 다 넣어줄까? 여기 고맙습니다 여기? 네 내가 계속 까서 줄 테니까 당근 채 썬 거는 여기다가 응 와 원차가 없어 우리 오이 좀 썰어야 되는데 단무지처럼 그거 좀 끝나고 그거 좀 해주면 안 돼? 참치는 이 정도면 지금 준비 됐거든요? 하고 있어 내가 오이 썰게 200개만 자르면 돼 200개 200개 오이 200개? 마늘 좀 더 넣자 근데 저거를 왜 넣어야 되느냐는 이런 것들 아까 넣는다고 해도 변화가 불쌍하지 않을 것 같아 해볼까 한 번? 해보자 그러니까 얘가 틀을 잡아준다는 거야 오빠 얘 용도가 되게 좋은데? 아 사장님 의심했네 역시 아니 오빠 자 좀 더 밥이 잘 돼야 될 텐데 밥이 밥이 당뻔이다 어 됐다 됐어? 먹어 봐야겠다 와 밥이 진짜 철기가 장난 아니다 오빠 밥이 장난 아니야 손에 들러붙지? 어 너무 좋아 됐다 됐다 잘 나왔다 오빠 일단 김밥은 엄청 잘 됐어 그냥 먹어봐 야 먹어볼게 내가 야 먹는 거 같은데? 맛은 어떨지 모르겠어 맛이 나을지 나 하나만 주면 안 돼 야 음 맛있다 말해 뭐해 맛있어 말해 뭐해 음 맛있다 오케이 됐고 자 하나부터 천천히 자 혜연아 응 레몬 다 하고 여기서 나랑 같이 닭 썰자 응 닭게 그 닭 가슴살 도톰한 부분은 일부러 더 그냥 작게 썰었거든 면적을 아 도톰한 데는? 응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묻혀서 으 으 털고 으 이 정도 색깔 예 색깔에서 그러니까 watch 20개면 15인분 그러면 10cm 15인분 20因 15인분 30명 20kg 15인분 비 Jr 15인분 20명 혜연 best 2. 3. 4. 5. 6. 6. 6. 7. 8. 프랜차이즈가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닌데 사장님 사장님 나와라 오바 사장님